2조어 2조어 나 왜? 친구가 아아 한마디합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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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신나? 난 신난데 넌 별로야? 아 이제 추유를 믿었으면 이제 사람도 편해야지 무슨 말이야? 아 이제 성숙한 면을 보여준다는 말이야 아아 좋아 자 오늘의 한마디는 네? 바로 근처라는 단어야 근처 아 근처 말씀하십니까? 네 아 근처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근처에 병원 있어요? 아 이 동네는 병원은 없고요 먹을 때는 많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 근처 저 근처 할 때 근처라는 단어부터 알아보자 음 자 근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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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가 아니야 F 발음 넣어서 푸진 아 또 시작이다 아 미안해 푸진 어 잘했어 푸진 푸진 아 병원이 있습니까? 뒤에 붙여주면 돼 여우 이웰마 여우 이웰마 푸진 여우 이웰마 푸진 여우 이웰마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여러분 푸진 여우 이웰마 푸진 여우 이웰마 푸진 여우 이웰마 어 뭐라고 들리지? 들어보자 난 안 들리네 에이 다들 귀를 막고 지금 잠자고 있어 왜? 에? 왜? 밥 먹을 시간이잖아 아 그렇구나 아아 자 그럼 우리 용룡에서 그러면 근처에 식당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도 돼 근처에 식당 있어요? 푸진 여우 왜? 에? 시당마? 시당마? 어 비슷하지 식당 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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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진 여우 시당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푸진 여우 시당마 어 그래도 되고 버스정류장 있어요? 푸진뇨 7점 마? 푸진뇨 7점 마? 서점 있어요? 푸진뇨 10점 마? 푸진뇨 10점 마? 좋아 여기까지 많이 배웠어 오늘 너무 잘했어 환영을 하면 이제 두세 개를 아는 우리 마오 여러분 마오를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짝짝짝짝짝 너무 잘했어요 건더기 스파 하나씩 건더기 스파 하나씩 줘 빨리 뭐? 건더기 스파 내 너 이럴 줄 알았다 무슨 말을 못해 건더기 스파에는 파가 들어있어 건더기 스파 10개 먹으면 나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먹어서 먹어서 건더기 건더기 줘요 스파